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26세 김래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. 이는 지난 1월 25일부터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후 검찰의 첫 머그샷 공개 사례입니다. 김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의 거주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김 씨는 검찰의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 씨의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.